아 아 아 맞다 오늘 아 지금 화요일이지 내일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여자 스트리머랑 합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일걸? 아 기대도 안 한다고? 아니 왜? 왜? 야 랜더는 요즘 라디오에서 행복한데 탱크로 그만 부를 거 없이 흐흐흐흐 장르가 아 게임 뭐냐고 육산다지 육산다지 얄은 월탱 만판했을 때 레이팅 몇 나왔냐고? 3천 나왔지 않았을까? 3천? 2천 9백 3천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? 근데 좀 낮았네 2천? 1천? 2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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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려줘 야 뒤의 거 좀 뒤에 거 좀 저거 먹으네 엔진! 아 이거 끄트머리에 샷이 안들어야네 저거 먹으러 가고싶은 거 맞죠? 저거 먹으러 가고싶은 거 맞죠? 저거 먹으러 가고싶은 거 맞죠? 오케이 오 여기서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좀 위험한데 오케이 뭐 날라오잖아 지금 보이죠 소리 소리 들리죠 스티비도 지랄났고 지금 네? 뭐야 이 씨 무슨 일이야 이거 지금 세키들 중형이 왜 이렇게 대박을 해 여기 동네 이거 원래 여기 이렇게 푸쉬를 때릴 때 저 왼쪽에 있는 아군 중형들이 조금 푸쉬를 해줘야 지금 헤비라인이 편해지거든요 아 아 일절 말하자 아 시야도 시야고 지금 딱 봐요 지금 요쪽에 개많은데 왼쪽에 뭐 없거든 지금 쟤네 저먼 나와봐 나와봐 도이치 아니 씨 말이 되나 이거 지금 거야 야 2만 대신 맞아봐 난 가 잠깐만 야 잠깐만 오케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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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렌지가 이걸 나도 간다 잠깐만 아 이 미칫 엔진 나갔고 아니 그게 왜 하탕이 나냐고 오우 하우 경운기 됐고 이게 다 RNG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죄가 없어 와 에이스다 에이스 철벽 5745딜에 2킬 도탄 5200딜 도움피에 1800 순경 1295네요 200은 이렇게 타면 돼요 참 쉽죠 이렇게 타면 누구나 200 에이스를 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봤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 2 2 2 2 2 2 2 2 2